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못 오셨네요.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일을 기다리는 게. 안녕하세요. 또 안 왔어요? 아 제가 요즘 좀 늦었더니 국헌이가 복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도 되게 잘생긴 것 같아요. 저요? 감사합니다. 어? 야 온 거야? 이제 온 거야? 이건 뭐지? 너무 추워서 그리고 베이스에서 좀 기다리느라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에서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리포터의 달인 이세훈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회 업무. 재정당이니까 또. 지마켓 글로벌 패션 MD가 되어 인서퍼만의 패션 룩북을 완성해 달래요. 평소에 책 독서하세요? 버릇 습관. 저도 완전 버렸어요. 버린 습관이에요. 주제 3가지를 선정하여 직접 스타일링을 포함한 사진 촬영도 셀프로 진행해 달래요. 2021년 SS 컬렉션을 완성시켜보는 거죠. 요즘 SES 유진 씨가 팬트하우스로 굉장히 그럼 팬트하우스 룩을 한번 팬티요? 홈에서 입는 팬티, 팬티하우스. 이거는 어차피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저 주제는 한번 조개 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시크가 어떨까? 시크, 아픈 패션. 근데 진짜 그래서 시크 아니에요? 스펠링이 다른가? 저는 달라요. 저는 달라요. 두 번째는 봄이니까 플라워 이런 거. 세 번째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부복? 아니요. 캠퍼스. 청바지, 청자켓. 데님 괜찮죠. 그러면 시크, 플라워, 데님. 이러면 데님. 야 이거 완전 눈 들어간다잉. 오 이거다 해. 아! 주제가 3가지잖아요. 3가지 게임이라서 한번 해볼까요? 3가지 게임이라서 한번 해볼까요? 초석 게임, 간단하게. 9글자로 할까요? 3글자로 할까요? I don't care. 10글자로 할까요? 고배. 바보.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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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그 다음 타임. 그건 나야? 아직도 이 게임의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 진짜 아니에요. 비법. 그 다음 뭐라고? 나 했는데? 뭐라 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와. 빨리 돌려봐.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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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 vehicle. 이거는 제 재량으로 OK 하겠습니다. 네? folding 마찬가지로 할까. 비법. FDP. 비법. 비법. weren't priest ? 저는 자신 있어요. 하나, 둘, 셋! 샤인 머스캣 김치. Purple pearl KY прев اللитель, как기 brand, warm mountain. trouve up imposed biketime 김치? 왜? 음식 아니야? 왜 이렇게 하면.. 음식이 대신 있어? 한식으로만 할게요. 와 너무 어려워. 한식은 거의 다 있지 않을까? 프랭차이즈점에 몇 개를 가지고 계신데.. 와.. 하나 둘 셋! 곤드레밥! 오이무침 없어라. 오이무침은 있어요. 곤드레밥은요? 오이무침 없어라. 음.. 없어 없어. 두 다리 나왔어. 있다고요? 아 너무 어려워. 한식은. 커피 기준으로 하자. 와 나 진짜 모르겠어. 하나 둘 셋! 고등어 회! 어 여기 백종원 간식 곶감마리 샌드위치 있는데요? 샌드위치잖아요. 곶감마리. 그러니까 곶감마리 샌드위치. 곶감이 들어가요. 곶감을 마한 거잖아요. 저희가 다른 게임 할까요? 네.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영화 제목 5가지. 5초 안에 말한다. 5초 안에 말한다. 아! 도전! 박화영! 개춘할망! 해리포터 죽음의 돌! 해리포터 죽음의 선물! 해리포터! 아! 박대몽은 영예 씨! 81년째 김지영! 해리포터! 박화영! 햄릿! 박대몽은 영예 씨는 영화가 아니죠? 아! 해리포터 마감의 돌! 해리포터 죽음의 선물! 해리포터 불회전! 해본은 안 되지. 중복은 안 되지. 친절한 영예 씨! 박화영! 해리포터! 햄릿! 2! 81년째 김지영! 친절한 영자 씨랑 그걸 헷갈려가지고 친절한 뭐였죠? 영자 씨! 친절한 영자 씨! 아! 친절한 영자 씨! 81년째 김지영! 김지영! 햄릿! 해리포터! 박화영! 그럼 마지막 데닉! 커피숍 브랜드 이어서 말하기! 백다방! 다벅스! 카페베네! 파리바게트! 커피 팔잖아! 커피 팔잖아! 뚜레쥬르! CU! CS25! 세븐일레븐! 지마켓! 자동차 브랜드 5개 5초만에 말하기! 정답! BMW 벨츠, 아우디, 볼보, 롤스로인! 이거 화면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긴 걸로 하고! 양보하는 그림으로! 지금 빨리! 이대로! 까기만 해! 잠시만요! 웃고서 뭐해? 웃고서 뭐해? 됐어? 착지를 잘못했어! 내가 만약에 죽거든! 동묘에 묻어줘! 아니 아니! 저거 벌칙은 하고 죽어야 되니까! 카페인은 의상을 분류를 좀 보고! 나는 이거를 입고 싶은데! 근데 이거 약간! 동묘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동묘 무시해? 아니요! 저 좋아요! 거기에다가! 아니 이게! 저 데님 아니에요! 안에는! 안에는! 상추는 잠그게 해줄게요! 부커니 팬들한테 저 몰매 맞을 수도 있으니까! 브이넥이요? 네! 이야! 08년대 감성 아니야? 와 양보하는 뭐야!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요! 아 진짜로! 이거에다가! 색깔이 그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걸 골랐고요! 신발은! 근데 이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근데 왜 이것도 괜찮죠? 아 여기다가 이거! 아니 여름에 교부 모자는 좀 아니죠? 아우! 경계가 어딨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죠! 저는 맘에 들어요! 저는! 저는! 어떤 룩이죠? 네! 바캉스! 맞습니다! 아 저는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싫다! 방금 너무 공격적이었어가지고! 이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야 돼! 아이! 그냥 어딨어! 아니! 아니 이거를 입힌 다음에 팔을 거둬야 돼! 그리고 너 이 모자 써라! 네? 예쁘지 않아? 아니 내가 위에 뭐 입는지를 생각해보라고! 그니까! 투박감이 좀 더! 저는 이 신발! 이렇게 세트에다가! 초등학교 졸업신경! 생각보다 나쁘진 않는데요? 난 저 하나만 풀어주면 안 돼요? 아 지금 이미 시크하게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새신랑! 저 사람은 저런데 저는! 샌들에 발가락 양말이나 신고! 이거 혹시 사이즈 누가 맞... 이거! 잠깐만! 이거! 많이 작아요! 일단 지퍼는 안 당겨요! 저희 매니저가 없는데요? 나도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이거 누가 보여! 누구한테 보여줘! 너무!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이상한데 오늘 머리 벌칙은 아니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근데 진짜 잘 나와요! 오 좋아요! 그.. 다리를 좀 앞으로 뻗어주세요! 클로즈업 신 갈게요! 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잘 놨어! 오 괜찮네요! 오! 이게 되게 민망하구나! 얼굴만 잘라면 돼요! 이거 맞아? 와 이거 프레임이 다 안 들어오네? 야! 야! 청국이 해당! 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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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괜찮네요! 완전 큰일! 아! 저 이거 처음 써봐요! 안 돼요! 이거 까고 써야 돼요! 원래? 네! 맨발이 천천히 봐! 아! 아! 저 오늘 입는 바지마다 살짝 터져라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일단 가족여행은 아파서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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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름이 좋다 편에서 나왔는데요! 여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벌써부터 이렇게 복장을 입고 계신데 왜 그러신 거예요? 여름이 좋으니까요! 어! 쫙 벌려주세요! 다리를! 맞아요? 네! 여름이니까 쿵쿵 돼야 돼요! 더 벌려주세요! 목에 껍질 묶어 자! 한 번 누워보실래요? 아! 여기요? 네! 여기 찍으면 안 돼요? 많이 누워요! 이거 약간 민망한데? 어! 이거 모자가 모자가 들리는데요? 누우면?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포즈는 알아서 취해주세요! 저는 쿵쿵샷은 마네킹처럼 서있잖아! 저한테? 이거 맞아요?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복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거울 때마다 짤그럭거리는 이 소리가 아 근데 이게 또 진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데? 약간 놀아줘 느낌나요? 와 근데 진짜 잘 나와 자연광이 가만히 계세요? 진짜 열심히 사는 거 같아요 방금 그 포즈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여지껏 찍은 것 중에 제일 잘 나와요 되게 건강해 보이네요? 네 하나.. 둘 아 괜찮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때리는 척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때리는 척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는데 해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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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오늘? 저희의.. 얼굴이 다하지 않았나.. 제가 되게 게임을 많이 이겼는데 모든 게 우러지는 순간이 아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들 많이 건진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안 올릴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뵈요 안녕 릴링이들 안녕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